저녁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온 세 남자가 만찬을 준비합니다. 봉룡왕 최남용 할아버지가 짓는 가마솥밥에 봉룡이 빠질 수가 없죠. 된장조차도 평범함을 거부하는데요. 봉룡가루 듬뿍 넣은 봉룡된장을 남자답게 팍팍 넣어주고 배추도 남자답게 손으로 팍팍 찢어서 넣습니다. 세 남자의 밥 짓기는 저녁 늦게까지 계속됩니다. 배추도 넣어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간도 봐주고 아드님이 옆에서 잘 보살해 주네요. 노인들도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하잖아요. 밥 다 탑니다. 탄다니까요. 완전히 다 누르면 큰일 난대요. 공룡이 눈속이처럼 안 돼 있네요. 눈이 안 녹았네. 난생 처음 먹어보는 봉룡밥. 과연 그 맛은? 그냥 밥만 있어도 되겠습니다. 그냥 밥만 있어도 된다. 와 밥이 그냥 끝내주네요. 먹어도 먹어도 가끔 한 손이 가는 봉룡밥. 보다 못한 할아버지도 봉룡밥 시식에 나섰습니다. 둘 다 시장하셨구만. 두 분 다. 드디어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세 남자가 만든 봉룡밥과 봉룡 된장국. 그야말로 건강식 만찬이 따로 없는데요.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 저녁 식사나 맛있게 드십시오.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고기만 꼬아서 좋아하지. 반찬 없어도 밥만 갖고도 손을 다신다고 그랬어. 하하하하. 그거는 내가 말로 한거지. 그러시오. 어디 가서 요가하면 안됩니다. 어디 갔다 마는 거 같은데? 진치에 밥도 먹었다고 해서. 아 이게 단천하게 좋습니다. 아 이것이 시골 사는 풍경이지.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음. 된장국 맛이 그냥 시원하죠. 하루종일 산에서 시간을 보낸 세 사람. 특별한 반찬은 없지만 가장 맛있는 저녁을 즐기는 중입니다. 그런데 배가 너무 고팠던 건지. 남자끼리 어색한 건지. 정말 맛있게 드시고만 있네요. 네. 네. 진짜 맛있어. 봉령을 넣어서 더 담백하고 구수한 된장국은 오늘의 밥도둑입니다. 배추는 있다가 더 많이 늘어나겠잖아. 백봉령 된장국. 이게 맛이 완전 담백하네. 친화력이 강제 강하네요. 네. 백봉령이. 아 그렇단도. 된장의 맛을 확 살려주네요. 노인당반들이 이걸 많이 자시고 그래야. 응. 면역력이 증가해가지고. 참병을 안 치르고. 건강을 쌀 수 있지 않느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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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